타빈을 꺼 이랬다 언니 우리는 이제 알아듣고 근데 내가 터미넬을 꺼 안한다고 생각해 아니, 너 내가 터미넬 꺼냈다 그래서 터미넬 꺼 이랬다 언니 그래서 터미넬 꺼 이랬다 언니 포장시켜 카메라에 안 담겨 카메라에 안 담겨 캬라멜에다 해가지고 땅콩 이렇게 보물인거 이거 몰라? 이거 사 봐요 우리의 첫 식사 맛있겠다 안녕 우리의 첫 매출 안녕 안녕하십니까 사진찍려나는 느낌? 오, 잘 나왔다. 그래? 처음 해외여행 같이 온 곳이 뉴욕이라니. 처음 해외여행 온 곳이 뉴욕이라니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진짜 진짜 너무 좋아. 평소에는 너무 맛있어 맛있어? 맛있다 와 맛있겠다 그래? 가서 한번 보자 그래 으흠 으흠 라면과 어디로 갈게요 다시 가려 wieے 이게 워크 버스에서 머리를 따지는 중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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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너무 맛있다! 맛있다, 언니 로제하게 너무 잘했다 오늘 재즈가 어땠는지? 재즈가 진짜 영화 소울의 한 장면에 내가 있는 느낌이었어 맞아, 너무 좋았어, 사실은 안 봤지만 다음은 참지타임! 뭐야, 이미 가식적인 거 몰라 뭔지 모르겠어 따라하나 싫어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